야경을 보면 이렇게 건물들이 쫙 있는데 이렇게 네모 칸들이 쫙 있잖아요 저기 작은 네모 하나에 한 가구가 있을 테고 각자만의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영화가 있구나 롯데캐슬이 추구하는 정체성이 라이브 클래식이라는 단어예요 라이브 클래식 저희의 콜라보의 테마이자 저희의 곡의 제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삶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라이브 클래식의 정체성은 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뚜렷한 개성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펼쳐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같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멋있는 것들을 재구현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자기 개성을 찾는 게 굉장히 라이브 클래식이라는 것과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마다의 삶 그리고 저마다의 모습을 저희가 존중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수많은 네모 칸 그 안의 사연과 앞에서 우리 각기 다른 뭐 이가 있겠지 우린 걸어 우리 길을 그저 남의 공문이를 쫓아가면 이런 길을 내려줘요 길을 꼭 오늘과 또는 이는 자기만의 네모 칸을 살게 지켜 자기 집을 꺼 틀어막힌 사고는 지겨워 정해진 답변지에 나는 빨간 줄을 꺼 필요없는 네비게이션 내 갈 길을 꺼 내 일기장은 자수전이지 빼곡히 적어 뻔한 적이 깨발 써누난 넷차한 도화지에 내 그림을 그려 편한 지름길을 날고 도원 걸어 나는 일찍 라이프 클래식 내 반지국이 무려 몇 천 개 나는 남길 거야 이 그란 평생 혹시 나란 말이 하나도 안 두려 난 선생님을 안 둔 것 없는 천재 저 껍쟁이들이 나를 부러 여러분 모두 라이브 클래식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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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